아 중국 하트라이더의 스펙터 v1 입니다 여러분들 레전드의 기본 파츠입니다 파츠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게 요겁니다 자 요기 보시면은 자 요기 맨 밑에 출발 부스터 플러스 강화 3 탈출력 플러스 강화 3 변신부스터 강화가 이제 플러스 3 이에요 그래서 이 3 3 3 때문에 스타트 할 때 빨라요 스타트가 그냥 한 칸은 제가 알기로 300대 초반인 것 같은데 중간은 그냥 아빠인 것만 누르고 쭉 가면 390 까지 갑니다 미쳤습니다 그냥 보셨죠 자 한번 일단 기록을 대충 한번 찍어봅시다 여러분들 차원기 죄송합니다 초파이 나오는데 와 차원기 잘 달리는 사람은 빡세기 잘 달리면 48까지 나올 것 같아요. 아 46? 아아 킬 됐다 이건 짭이다 그리고 차 성능은 한가람 좋대요 강화 빼고는 그냥 대충 달려도 35 와 말 그대로 출부가 진짜 와 존나 빨라해 그리고 톡톡이 이런거 했을때도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카트를 지금 저도 이제 2년만에 복귀하는거라서 좀 적응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아 한카를 이제 뭐 아예 안하는건 아닌데 이제 적응해야죠 그리고 이제 한카가 석종이라 카는데 딱 잘라서 얘기할게 할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시간에 중카 연습해야지 할 의미가 있냐 저트킬 어? 아니 송통하는데 씨부를 왜해 맞잖아 정리해야지 정리해야지 와 진나 빠르다 와 와 우아 여기가 중총 달릴게요 여기가 중총 달릴게요 와 너무 빠른데 와 너무 빠른데 무소가 진짜 많이 맞는다 무소가 진짜 많이 맞는다 무소가 와 와 대충 달렸는데 48 미쳤다 이거는 제가 봤을때 잘 달리면 45초 찍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솔직히 잘 달린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 안받고 대충 달렸는데 와 잘 달리면 45초 나오겠다 야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한국 카트에 한국 속도 패치하기 전에 그 카트를 하는 느낌이 나요 중카 우와 안녕하세요 아 나 나 진짜 아 나 진짜 오 잠깐만 야 야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왔어 ㅋㅋㅋㅋ 왜 안 들어왔어 후이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. 잘라내기. 와.. . . . 와 이래 달렸는데 10초야? 한번 박았는데? 근데 빠르니 빠르다 아 이거는 월드가 아닌데? 이거 그거잖아 돼지주 야 쟤 노콜이한데 쟤 누구야? 너 누구니? 너 누구니? 화물며 같은 클레임인데? 누구지? 아 저거 한서다 아니죠 한서같은데? 옥티드 한서같은거 골고루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